최근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편의점에서도 리필 스테이션을 시행하고, 카페에서도 텀블러 할인과 같은 환경보호 문화가 스며들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이전에는 의도적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선조들의 생활 양상 속에 자연스럽게 환경보존 문화가 녹아있었습니다. 경천군 사폐정계 내 송금물 침비 경천군에게 하사한 경계 내의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는 송금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송금, 이 제도는 국가가 필요한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소나무가 자라기 적당한 곳을 선정해 보호하고 벌목을 막는 것입니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조선시대에는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과 봉산 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선조들은 왜 이런 산림보호 정책을 실행했을까요? 황장목은 나무의 안색 색깔이 누렇고 몸이 단단한 질이 좋은 소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왕실에 올리는 특산물이기도 하며, 궁에서 신관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옛날에는 소나무가 의식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조들의 의식주 속 환경 보호 문화를 더 세밀히 살펴보자면, 선조들은 자연스럽게 제로 웨이스트 문화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유형 문화재의 보재 존자 3종가를 살펴보면, 집신을 다 다룰 때까지 꿰매 신었다고 합니다. 패스트 패션이 유행하는 요즘과는 달리, 우리의 조상님들은 옷에서도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시로 누더기 옷과 집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한편, 과거에는 뒷간과 두엄을 활용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뒷간은 현대의 화장실이지만, 인공 비료 보관소로 활용되었습니다. 또, 두엄은 지푸라기나 젤을 모아두는 곳으로, 그 자체가 유기질 비료 보관소로 쓰였습니다. 현재와 달리, 옛날의 쓰레기라면 텃밭머리에 있는 돌멩이나, 깨져서 쓸 수 없는 사기 그릇 등의 파편을 쓰레기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과 다른 생활 양상이 있었기에, 삶 속에서 환경 보호가 녹아 있었는데요. 현 시대에 우리도 오래 쓰기, 다시 쓰기, 아껴 쓰기 등 쉬운 환경 보호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